할렐루야 에헤 찍어줘 와 너무 좋아 뭐야 뭐야 비자팬이에요 비자팬 아 줌을 선거에요? 응 아니 근데 완전 이쁜데? 오늘 강렬에 가서 보는 사람이 제일 이쁜거 같은데? 어디로요? 손 한번만 흔들어 줄게요 정남역에 온 사람 맞나? 어제 비와가지고 오늘 많이 나올거 같은데? 와 사람 너무 많다 진짜 강남역은 젊음의 거리다 근데 형들 이런 말하니 좀 그런데 뭔가 자신감 존나있게 나왔는데 약간 집 쫄았거든요 문 열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헐 뭐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형 몸이 잘생긴거 아니에요? 고맙고 몇살이고? 스물두살입니다 행위 스물두살입니다 행위 애들 어리다 어려 귀엽노 여기 끝까지 슥 한번 걸어볼까?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찍어주세요 우와 저 양파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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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뭐하노? 안녕하세요 아 저 약탱이라고 여자 번호 몇명 따는데? 못 땄던데요 아이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얘는 몰라요? 노 아 몰라요? 김인홍 몰라요? 김인홍 김인홍이지라 저 사진 찍어주세요 아 네 찍어요 찍어요 아 예 팔짱 끼셔도 됩니다 팔짱 끼셔도 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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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예 아니 근데 완전 예쁜데? 오늘 방역에서 본 사람이 제일 예쁜 거 같은데? 저기요? 손 한 번만 흔들어 줄게요 몇살이에요? 네 어디 가시려고요 거기 엄마 보러 왔어요 아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엄마 보러 왔어요 아 그럼 어디로 술 마시려 할 건데 불어야 엄마 보러 나 주면 안 되었어요 도와주지 말라고! 저 방송 시작해요! 그러면 제가 연락처를.. 뭐 어때? 괜찮으세요? 이거 진짜 세요!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, 지난 전에 오빠 때문에 앞으로도 방송 시작했다고? 나 때문에 앞으로도 방송 시작했다고? 근데 왜 나 때문에 방송 시작함? 오빠 좋아해서! 응? 네, 네. 통 한번 하세요. 통 한번 하세요. 통!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? 맞아, 맞아, 맞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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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얘는 좀.. 한번 제가.. 노! 네, 네, 네. 찍어요, 찍어요. 지금.. 아, 죽음을 서는 거예요?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예, 예, 예. 퓨, 탈출했다. 근데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잘 안 온다? 왜냐면 완전 끝이기 때문에. 여기서 한잔 할까? 아, 고맙습니다. 여기 잠깐 앉을래요? 몇 살? 어디 가는 길? 저, 앞가전에 술 먹다가 오빠 방석도 있고 아, 거짓말! 아, 저 진짜로! 아, 진짜 되게 행복해요. 너도 예쁘다, 너도 예쁘다. 남자친구는 있나? 아니요. 다진 게 뭔데? 너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얘기해봐. 가장 큰 장점? 어. 네. 고거팬인가? 넌 지갑이 뭔데? 학생 겸 필라테스 장사. 필라테스? 네. 그럼 혹시 내가 나중에 필라테스 알려달라고 알려줄 수 있어? 어, 네. 근데 오빠 쫄쫄이 입어. 아, 그런 건 안 입지? 어디 상의 장남자가 쫄쫄이 같은 거 레깅스 입고 다니너. 아, 쫄쫄이 입어야죠. 아니, 그 쫄쫄이 입으면 너무 부각돼서 안 돼. 응? 응. 근데 오빠 그거 쫄쫄이 입고 봤는데? 몰라. 그. 그때 좀 추웠었어. 니가 뭘 아냐고. 짠. 이제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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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음. 아이, 귀여워. 야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너무 쑥스러워. 처음 봐. 몇 살이? 스물 살. 아, 스물 한 살, 스물 살. 아, 근데 스물 살이고 스물 한 사람이 통금 시간 있을 번만 더 한 데 없네. 30살. 아, 그라치고 나왔구나. 30살 뭐 하세요? 저 혼자 그냥 나이치 먹고 혼자 술 먹고 있죠. 저녁 드실래요? 미니언 검사할게요. 미성년자로 술 먹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. 02년생, 방시고. 03년생, 장시고. 광장. 네. 광장. 난 잘생겼어요. 이상리 형이 10점이면 난 몇 점이야? 10점. 네. 지랄하네. 누가 봐도 억지로. 예. 네. 너무하네. 14살 차이예요? 에이, 뭔 소리 하는 거야. 나 30인데. 30이면 20. 나 10살 차, 10살. 10살 차이면 괜찮지. 10번요. 10번. 나 34살. 네. 몇 살까지 가는? 30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케인 20살 때 쟤는 유치원 팀이라는데. 아 잠깐만. 케인이 삐삐 차고 다녔다는데요? 아니야 아니야. 다 삐삐 시대 아니야. 저희는 삐삐를 몰라요. 맞아요. 모토리라도 몰라요. 너희 1541 모르겠다. 제가 아는 건 애니콜. 맞아요. 아 애니콜. 1541이라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요금을 부담하게 전화를 하는 게 있었어. 알 아아? 아 알은 알아요. 알 암? 네. 오케이 암? 드러내고 있어요. 아 진짜게? 우린 안 췄지만 드러내고 있지. 누구한테? 엄마한테. 누구한테? 진짜 너희들 뭐한다 진짜. 그냥 너 안 췄하지 마. 나 그냥 한 번. 아니 아니. 너 여보님 몇 년생인데? 72년생이요. 73년생이에요. 73년생. 아 51시구나. 그만해. 가장 드시래요? 어 그쵸.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. 잘 안 까져요. 케이는 발랑 까져서 잘 까는데 어디 사냐? 잘 깠지. 네. 케이가 잘 벗기긴 하지 사탕을 좀 그만해라 개새끼야. 스무 살 스물 한 살이라고. 아 근데 저희도 알 건 알아요. 아 맞아요. 그 케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. 그럼 알 것도 다 하는데 왜 좋다 그래?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잘생겼다고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 아니잖아. 못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. 그래요. 용서 되는데? 오 그래. 야 카메라에서 용서 좀 줘라. 그럼 오늘 운 좋은 거예요 저희? 좋은 걸로. 맞다. 좋은 걸로. 나 진짜 게임 보고 싶었어. 아 근데 내 입으로 그런 말 한 건 더 그렇잖아. 못생구. 물건. 다행히. 동생이. 물건. 소음. 하지 마. 이오지. 도 сним을 보고 싶었어?